어? 이번엔 이걸 한번 해볼게 그럼요! 제가 언제든 지켜드리겠습니다 에이.. 그렇게까지는 안하셔도 그 어떤 곳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네! 대폭 카메라가 날라오고 네! 제가 이 시각을 맞춰 망아드리겠습니다 네! 대폭 카메라가 날라오고 네! 제가 이 시각을 맞춰 망아드리겠습니다 네! 이 사람! 감사해요 유만 오빠 어? 올 땐 술 좀 사와 응비온 개념으로 파티하기 유만 들어갈까요? 네!